안녕하세요. 유튜브 채널 석송랜드에 대한 소개와 오프라인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 유튜브 채널 석송랜드는 동영상 제작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키네마스터에 대한 강좌, 파워 디렉터 앱에 대한 강좌, ICT 강좌,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한 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석송랜드 채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직접 만나서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초보자들 환영합니다.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,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, 그리고 제작에서 올린 동영상을 홍보하는 방법 등 다양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관심이 있는 분은 제 전화로 혹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개인지도, 오프라인 개인지도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